오늘의 강의는 네 가지 진리의 법문 일반적으로 사성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로 해서 바로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가 참으로 보편성이 있는 것임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기쁨의 소리를 지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권단야에게 이어서 얼마 안 있어 이웃고 나머지 네 사람도 차례차례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리를 설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만 하느니라 용락의 세계에 빠져있는 극단과 또 고행을 오로지 그것만을 수행으로 아는 극단에 빠는 두 가지를 다 피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대들은 중도를 그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거기에 겁내지 말고 그들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때의 말로 그대들은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법이다 무지함과 애욕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를 설하십니다 오늘날도 오늘날도 다섯 사람의 비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진리는 참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그들은 차례차례로 이제까지 두 눈이 가리웠던 그 무엇인가가 싹 떨어지는 것과 같은 찰나에 갑자기 모든 것을 바로 보는 깨끗하게 모든 것을 보는 법의 눈 천안 혹은 법의 눈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부처님처럼 따라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불교 교단의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으로도 가르치는 부처님 그분이 가르치시는 교복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여 깨달음으로는 제자들 이렇게 불법성 삼보 불교 교단이 갖춘 교단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 다섯 사람의 비교들에게 어떠한 체계를 가진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제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사제라는 것을 네 가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볼 때 대단히 정미롭고 아주 정리되고 체계화해야 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체계적인 가르침을 만들어서 가르쳤셨을까 이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헌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자신이 그것을 체계화하여 사제법이라고 하는 교리체계로 정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체계화한 것은 썩 뒤의 일이고 노교원에서 이 오비교들에게 처음으로 법률을 전하시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도 체계가 덜 되어 있었으리라 이렇게 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요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최초의 다섯 사람의 비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리기 전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불교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을 깨뜨려 주는 데는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의 바꾸는 바꾸어지는 대신 되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일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 그것도 역시 하나의 체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상식적인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그 상식을 타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식적인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새로운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사람의 비교에게 설법하실 노기아원에 있어 이미 이와 같은 체계인 것을 어느 정도 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 법륜을 굴리는 이 노기아원 최초의 순간서부터 부처님이 이미 사제 본문의 체계를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섯 사람의 비교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기간을 거쳐서 가리키고 있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사제의 체계가 분명히 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는 이 사제 본문의 교리체계는 바로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다섯 비교들과의 어느 모로 봐서는 공동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비교들을 교화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사제 본문의 교리체계가 체계화되어 있다고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부처님께서는 각계같이 여러 가지 성질 여러 가지 지식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가르침을 펴게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때의 사제의 교리체계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맞도록 오히려 그들의 능력과 소질과 말하자면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기설법 혹은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최초의 설법을 들은 녹야원의 다섯 비군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들은 이런 체계있는 교리를 설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그 후에 가지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설할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도록 어느 정도 변해가면서 설법을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듣는 사람들의 정도의 능력 소질에 의해서 사제법문을 체계적인 가르침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커다란 특색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제의 첫째가 고제입니다 괴로움의 인생의 괴로움에 관한 질입니다 사제법문은 한문으로 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다 말하자면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진리 사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고제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누구나 겪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괴로움 거기에 관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재입니다 그와 같은 괴로움이 어째서 있게 되느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괴로운 세계뿐이냐 말하자면 그 모든 괴로움을 소멸을 하고 참으로 열반적정한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은 그런 고를 벗어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쉬고 참으로 편한 안락한 열반의 경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데 관한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그와 같은 열반의 경지 그런 진리는 어떻게 해야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느냐 그것은 역시 원인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르러가는 실천을 닦아야 되는 것이며 그것에 관한 진리가 길도자 도제입니다 이제 차례로 시간 되는 대로 차례를 따라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존하는 자체가 근본적인 괴로움이다 이것이 고제의 뜻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진리를 점체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건 그렇다고 찬성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런 소리도 덮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는 그런대로 재미도 있어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게 계속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뜻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제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존해 있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심리적인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연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지난 일들에 관해서 좋았던 일 괴로웠던 일 이러한 것을 쭉 조직적으로 기록을 갖다가 하게 한 결과 연령이나 신분이나 학식이나 지식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것은 아주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해내는 것은 훨씬 좋지 않았고 괴로웠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그것이 더 많더라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심리학자들은 기억에 있어서의 낙천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목구멍 지나면 그 뜨거운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들은 괴로울 때는 못 견디지 하지만 지내버리면 그 괴로웠던 기억을 상당히 간단하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쉽게 과거에 괴로웠던 것 어려웠던 것을 잃어버리지를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을 것이죠 이런 말 좀 무섭습니다마는 어느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낳은 그 고통이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다시 두 번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겠다고 할 여자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지만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역시 잊어버리게 되고 그보다는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느꼈던 즐거움 기쁨 모든 이러한 것이 훨씬 웃돌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본 뜻은 이러한 학자들이 얘기한 기억의 낙천성이나 또 망각하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이 생존해 오고 있는 그 자체가 고라고 단정하시는 것이며 인생의 여러 가지 일, 이러저러한 현상적인 일 일어나는 것 가지고 괴롭다든지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런 비유를 듭니다 쇠사슬이 얽혀있는 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이 쇠사슬을 갖다가 센 힘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그 쇠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고리마다 고리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끊어진다 그래서 강한 고리는 즐거우며 약한 고리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맞으면 새끼꼬운 것과 같고 쇠사슬이 연계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생 전체의 강도는 가장 약한 쇠사슬 괴로움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일어나는 현상적인 걸 가지고 따지고 하는 얘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괴로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아마도 최초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다섯 비구들도 젊은적으로 수행을 해오던 비구들도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일 것입니다 생전이 바로 괴로움이다 하는 것이 부처님 고제의 교류의 출발점인데 그렇게 가르침을 들은 다섯 비구가 예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가령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생전이 괴로움이다 하는 것을 배우면서도 한 것으로는 또 즐거운 낙을 갖다 구하는 점이 없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을 좀 없애보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적게 하거나 없앨 수가 없을 것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을 줄을 이제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이들에게 본질적인 괴로움에 대한 것을 설에서 마침내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에 이르러 갑니다 요컨대는 이 세상 것은 모든 것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허망하고 무상한 까닭의 괴로움이다 이런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제법문에 대한 해석은 가지가지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설명방법이 교리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방송을 정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해석에 놓아 매이지 않고 왜 그러냐 전통적인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사제에 대한 해석법은 다 보니 중국에 전해 내려와 가지고 북방불교의 혹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에 많이 적합하게 만들어진 그런 해석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인도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였더냐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본적인 인생의 괴로움으로써 네 가지 괴로움을 들고 있습니다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생노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괴로움입니다 이 네 가지 괴로움 가운데에 구태여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일에 관해서는 다시 여러 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늙거나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것은 누가 생각하고도 이것은 괴로움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고에 대해서는 일찍이 실탈타 태자로 있을 때 성의 내문으로 나아간 그런 형상으로 직면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젊었다 하더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눈앞에 마주쳐야 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세 가지 괴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 괴로움을 바로 인식했을 때 그때의 실탈태자는 출가를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노병사 가운데 생입니다 왜 나아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대강 이것이 생존한 자체 인생 전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것을 그 속에다 다 포함해서 살아있는 그 자체 인생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고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말로 생이라고 하는 원말은 자티라고 하는 말인데 인도말의 자티라고 하는 말은 본래 태어난다 산다 인생이다 이러한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허는 뜻으로는 그런 해석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일까 우리가 한 번 또 추측을 해본다면 그러면 생일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그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대단한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린애가 의식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는지 모르고 또한 가령 느꼈다 하더라도 아까 낙천성의 법칙 모양으로 벌써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괴로움은 괴로움이여 그래서 인도에서 자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또 없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어날 때의 짤막한 시간의 그런 괴로움이 과연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대등할 만한 기본적인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 전통적인 해석법에 의문이 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도 사람들의 체질이라든지 전통적인 사상 거기에 또 경전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확히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윤회 전생이라는 것을 꼭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지은 그 원인으로 해서 이 세상의 인연이 다 되면 그의 상황은 다른 또 세계에 나게 되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윤회하는 세계는 여섯 개, 여섯 세 개 하늘 세 개, 인간 세 개, 축생 동물의 세 개, 아기의 세 개, 지옥의 세 개 거기에 우리 인간의 세 개 이렇게 여섯 세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 이전이나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 개를 우리들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전, 윤회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의 세 개는 다 괴로운 세 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옥, 악의, 축생 이런 데는 가장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또 우리들 인간 세 개라고 하더라도 역시 상대적으로 저 복이 많다고 하는 천상 세 개에다가 비운다면 괴로움이 많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돌이켜보면 인간 세 개보다 훨씬 복이 많다고 하는 그 천당 세 개라 하더라도 역시 인도의 생각에서는 거기도 역시 우리들보다 훨씬 훨씬 복이 많고 즐거움이 많고 오래 살고 우리들 여러 가지 복 가운데서도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돈도 좋지요, 명예도 좋지요 하지만 살아야 있어요, 그게 다 보람이 있는 것이지 죽은 데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 가운데서 오래 사는 장소가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 세 개는 우리보다 복이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훨씬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거정 경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이 사는 이 세계와 제일 가까운 세계가 사천왕천이요, 도리천인데 사천왕천만 해도 우리의 사는 50년이 거기에 하루고 그와 같은 기간을 50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배로배로 생명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사는 하늘 세 개라도 언젠가는 그 복이 끝이 날 때가 있어서 그 복이 다 하면 도리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여섯 세 개를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세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괴로움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어떤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정초에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서로 축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늙음의 한 걸음 더 지나간 것이고 따라서 공동묘지 죽음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택인데 그것은 무엇을 그렇게 대단히 좋다고 축하할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선사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본다면 어른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그러한 괴로움이 깍찬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모를 본다면 불교는 적어도 그런 뜻으로는 대단히 어두운 세계관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이 바로 근본적인 괴로움이다 이것을 확실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되며 그래서 이 생사에서 해탈해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생에 들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며 달성하신 것이며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리키는 것도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중생의 유네 전생하는 것을 되풀이지 않는 것 영원히 유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상이고 그것을 성취하였고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근본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그와 같이 괴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생로병사 여기에 또 부처적인 그러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고가 네게 또 추가가 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애별리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괴로웁니다 두 번째 원중해고 평소에 미워하고 시려운 사람과는 만나기 싫고 안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은 그거 괴롭습니다 세 번째는 구부듣고 이 세상에 우리들은 구하는 거 많습니다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기 뜻대로 모든 것 구하는 것이 구해지는 그런 세상 아님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되 구해지지 않을 때 그거 분명히 괴로운 것입니다 오음선거입니다 이것은 물질계와 정신계 말하자면은 혹 반야신경을 아시는 이유는 오온이란 말을 들었었죠 색성 색수상행식 거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루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우리들의 정신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의 일체의 모든 사물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생겼다 없었다 없었다 생겼다 하고 시시각각으로 그대로 있는 법이 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해 내려가고 이러한 것이 다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최초의 네 가지 색로병사의 근본고에다가 이 네 가지 고가 추가가 돼서 근본적인 고를 불교 교류에서는 여덟 가지고 팔고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됐는데 이것은 사고에다가 팔고를 합해서 열두 가지 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팔고 가운데 사고도 포함되는 그런 사고 팔고 전부 그래서 팔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전은 바로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사고 팔고이다 네 가지고 여덟 가지고 그것이 고지입니다 이와 같이 부채님의 가르침은 먼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다 이런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간단히 집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로움 고지에는 이것이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사랑하는 까닭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랑을 끊으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참 엄청난 얘기지만 우리들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아서 내 자신의 형편 나의 편에 서가지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아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내 자식 맞아 내 것 이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라도 만일 내 아들이 부모에게 반역을 하고 부모에게 거역을 하고 대들고 한다면 우리들은 벌써 그 아들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사랑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풀 까본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기애입니다 자기 자체를 갖다가 중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얽매이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 있으면 부자유합니다 조금 더 얽매이는 데가 없어야 집착하는 데가 없어야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것을 갖다가 다 없애버려서 텅 비워야 공이 아닙니다 어마한 것을 그대로 놓고 그것을 다 쓰고 구석에서 살면서 거기에 조금 더 얽매이지 않는 것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하는 까닭게 집착하는 까닭게 음미있는 까닭게 우리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제2의 집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요괴, 유해, 무유해 요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물질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슬유자, 사랑했자, 유해라고 하는 것은 내세의 행복을 바라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없을무자, 이슬유자, 사랑했자, 무유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죽은 뒤 세계의 허무,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감정을 갖다가 무유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인 집재라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비구들아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거룩한 진리가 있다 모든 내역을 남김없이 없애버려서 떠나고 벗어나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제법문 가운데 세 번째의 멸제, 즉 원인을 멸하는 데 관한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사제의 교리는 의학에서 의사가 환자를 병권치는데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처음에 하는 일이 그 환자를 진찰하는 일입니다 열이 있는지 없는지, 맥박은 정상인지, 또 설사를 하고 있는지, 피부에 발진되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환자의 모양을 자세히 알라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진찰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제일의 고제입니다 우리들의 생전이 그대로 고다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찰하고 관찰해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다음에 의사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곧바로 머리 아픈 약을 혹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바로 주는 것은 말하자면 돌파리 의사라고 할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칭요법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열이 있다면 의사는 그 열을 바라는 원인을 캐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없애는 것이 올바른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 제후의 집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없애라고 하는 방법이 하는 것이 바로 제3의 멸제입니다 또 동시에 멸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이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치료를 올바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컨대는 우리 요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비만입니다 뚱뚱해지는 원인이 카레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유겠다고 해서 대본에 절식하여서 밥을 아주 거의 안 먹다시피 하게 될 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불건강하게 여여서 바로 영양실조가 되고 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체중이 좀 있지만 건강한 여성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이와 같은 유행이나 풍조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의 체중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이 멸제가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제법문 가운데 네 번째는 도제입니다 이것은 방법에 관한 진리인데 의학에서 말하자면 치료의 단계가 됩니다 우리들은 이 인생의 괴로움의 원인을 어떻게 멸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에 관해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 즉 8가지 올바른 길 실천 방법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바로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욕망이라든지 썩낸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사물의 올바른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양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인가 그러는 데는 사실은 정견 위에의 나머지 7가지 칠 정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생활하고 올바로 말을 하고 올바로 행동을 하고 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올바른 사물을 올바로 보게 되는 그런 것이 몸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한다면 두 번째서부터 여덟째까지의 칠 정도가 올바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또 제일 첫 번째 정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컨대는 적당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올바른 사물을 보는 견해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얼마나 해야 알맞은 것인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가 없게 돼서 도리어 노력하지 않고 회퇴해진다든지 혹은 너무 지나치게 노력해서 도리어 실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정견과 나머지 7가지 정도는 수례 두 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보충하고 서로 도와서 팔 정도라고 하는 수례를 앞으로 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 정도에 있어서 우리들이 꼭 주위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가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실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제의 교리는 최초의 노계원에서 다섯 사람의 비교들에게 설하신 것입니다 이 다섯 사람의 비교는 다 가정, 세상을 버리고 출가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제법문의 교리 그 자체가 출가자들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팔 정도의 실천도 출가자우를 전제로 해서 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신자들은 이것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가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과 세속에 살면서 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차를 알기 쉽게 말한다면 입원 환자와 통원 환자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병원의 원장님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직업 모든 것을 포기해서 부처님께서 개원하신 병원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병을 권치는 것이 출가수행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근본적인 병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세속에 있으면서 불교를 수행하는 제가신자들은 집에서 병원에 다니면 치료하는 통원 환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처자와 함께 세속에서 살면서 그 인생의 괴로움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덜기 위해서 부처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무리라고 할 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병상이 가볍고 흩는데 노력을 할 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가신자들에게 무엇을 가지셨느냐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사제법은 그 가운데 팔종도가 출가수행자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들 필요가 있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로 사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오 올바를 정자, 말수모자, 올바른 말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 남을 욕하지 않는 것 또 이간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 앞에서 번드름한 아양을 떠는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이 진실한 것을 말하는 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해서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이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가끔 제가신자들이 부처님을 자기 집에 고향을 초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을 때는 분명하게 노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실 때는 아무 말 없으시고 말 없는 가운데 그것을 허락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늘 배려를 하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초대를 받으실 때는 침묵으로서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업, 발을정자, 직업이라는 업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체 활동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산목숨을 죽이거나 남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삿된 음행을 하는 그런 생활을 여의는 것입니다 정명, 발을정자, 목숨명자 이것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출가자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오직 아루떼를 들고 마을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에게 탁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생활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네 가지 수행자가 잘못된 생활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구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을 아래로 향해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농사를 짓거나 약을 조합해서 그걸로 이익을 얻어서 생활한다거나 하는 것은 삿된 생활이고 두 번째는 안구식입니다 입을 위에다가 두고 생활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점성술 이런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방구식 입을 사방으로 향해서 산다는 뜻인데 이것은 남의 심부름을 하거나 혹은 남녀간의 사이에서서 결혼을 추선한다거나 이러한 것으로서 생활 방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구식 이것은 동서남북에 입을 대고 사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수상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생계를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출간 수행자들이 잘못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지입니다 올바른 정지인데 이것은 올바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그쳐도 안 되고 또 노력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도 안 되고 적당한 알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알맞는 중도의 정신이 수행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때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그래서 산만하게 된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또 하나는 너무 긴장되고 한 그 마음을 여유있게 풀어주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며 이 정정에는 그러한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 정이라고 한다면 정신통일하는 면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돼서 정신을 해방하는 그런 면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뭐에 꽉 집착해가지고 집념이 강한 그런 마음을 풀어 헤쳐서 아주 여유있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정에 올바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팔종도를 실천해 간다고 하면 저절로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 애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착이 소멸함으로 해서 그 집착이 원인이 돼서 생겼던 온갖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제 팔종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괴로움에 대한 거룩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였고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 없애너라 따라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체로 실천하였느라 나는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각각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고찰했고 그 열두 가지 모양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해서 부처가 되었너라 멀어 생긴 모든 것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졌고 그 지은 업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게 되지만 나우의 해탈은 확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나우의 최후의 생애가 될 것이며 이후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최초의 설법을 들은 다섯 비굳은 차례로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를 깨닫고 생사를 여인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비굳을 위해서 설하신 수행체계는 근대적인 의학의 체계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4제8정도의 본문을 인생의 고뇌를 해결하는 병리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과모니 부처님의 치료를 받아서 사로나토 즉 녹야원에서 부처님의 4제 본문을 들은 다섯 비굳 말하자면 인생의 괴로움을 앓고 있던 다섯 사람의 환자가 병을 낳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모니 부처님의 빛나는 중생제도의 불도를 전도하여 교화하는 제일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교화한 다섯 비교들은 부처님의 교화를 받기 이전에 이미 출가하여 오랫동안 젊은적으로 수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뜻으로는 종교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그러면 재가신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이들 다섯 비교에 이어서 재가신자로는 처음으로 불제자가 될 말하자면 사회생활을 하던 보통 청년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겐지스강의 중료의 큰 도시 바라나시 즉 베나레스의 대부장자의 아들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사는 어느 날 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아마도 깊은 잠을 못 들었던 모양이죠 그것은 최근에 야사가 여러 가지로 마음의 번민을 하고 있었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야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젊었을 때의 한식이 깊은 고뇌와 우수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맞자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야사도 젊은 이답게 인생에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잠을 못 이루자 밖에 나가게 됩니다 불전에 기록하기를 야사가 신고 나아간 그 신발은 황구름을 만든 신발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야사의 집이 얼마나 대부장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청년인 야사가 집을 나와가지고 향방없이 교회를 향해서 거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다 믿을 것 없다 이러한 말을 말하면서 새벽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처음에 야사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지만 저쪽 아침 안개가 자욱한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벼운 새벽 정진 후에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야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야사를 불렀지요 젊은이요 여기에 오너라 내가 그 괴로운 너의 인생 경지에서 벗어난 아주 안락한 경지를 일러주리라 야사는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부처님도 야사 앞에 앉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야사를 향하여 천천히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귀에 정신을 기울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야사에게 대한 부처님의 설법은 일반 사회생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부처님 교화활동의 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이미 다섯 비구를 교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비구들은 부처님의 교화를 받기 이전에 출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사람들을 종지를 바꾸기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야사는 아직 물들지 않은 청진입니다 어떠한 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이에게 돼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야사는 참으로 천하에 없는 행복한 젊은이였었다고 현대의 우리 주변에 인생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역시 절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젊은이오 여기 오느라 너의 그 괴로운 데에서 벗어난 참으로 안락한 경지가 있음을 가르쳐주리라 이렇게 소리를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이냐 요새는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들여가지고는 퇴폐와 유행 이러한 것을 떼멋겨서 그들을 더욱더 잘못된 미친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요새 실태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여 절망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그대들도 귀를 맑혀서 잘 정신차려 들은다면은 틀림없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진리는 전달되는 법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맑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때의 부처님께서는 야사 한 사람을 위해서 가르침을 서라고 계시니까요 속담에 백수의 왕인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온 힘을 기울여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야사는 종교적으로 백지의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차례차례로 설법을 해나가십니다 그 설법을 차제 설법이라고 합니다 즉 요새말로 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차례로 차차차차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차례로 하는 법문이 끝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사제 8 정도의 가르침을 설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기초작업을 하고 땅을 고르고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우듯이 일반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정지작업이 필요하고 그 위에 진리를 가리키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야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배려를 하시면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의 야사에게 설하신 법문은 베푸는 실온 베푸는 데에 관한 말씀 계론 계를 지켜나가야 되겠는데에 관한 말씀 생천론 저 하늘에 태어나는 것에 관한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논이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논은 사제법문이라고 하는 불교의 근본 교리의 입문 단계가 되는 택입니다 실온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시라고 하는 것은 세간 일반에서 얘기하는 자선의 행위와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그 자를 말한다면 자선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 보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자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밖에서 누구에게 과자를 얻어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집에 왔을 때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에게 과자를 절반을 줄 것이죠 그러면 왜 자기의 과자를 동생에게 절반 주어야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선이 되기도 하고 보시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옆에 있는 동생이 불쌍하니까 나의 과자를 반 준다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자선의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보시의 사고방식은 그것을 둘이서 나눠 먹을 때 더 행복하고 더 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자를 갖다가 절반 주어 같이 먹겠다 이것이 보시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선이 아니고 보시를 하라고 가리킵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나의 것을 먹게 해 주십시오 잡사 주십시오 이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남에게 드려서 그에게서 잡사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저쪽에 내가 보시를 행하게 해 주시는 것을 저쪽에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보시에 있어서는 받은 사람 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보시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저쪽이 불쌍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한테 남은 것이니까 너에게 준다 이러면 저쪽을 거짓 취급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성불교 사상에서는 보시는 모든 욕심과 썩냄 어리석은 마음 속의 가장 독한 마음을 없애고 마음을 맑혀서 불토의 수행을 성취하는 여섯 가지 바라밀 수행의 첫째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부호시입니다 이것이 불토 성취의 첫머리에 꼽히는 것은 예컨대 인도교나 지하도에서 깡통을 놓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라도 백원 한 푼을 베풀더라도 내가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하고 집어던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손히 합장을 하고 나의 탐하는 마음 욕심내는 이 마음을 드는 행위인 이 보시를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려 이것을 도와주는 그대는 참으로 나의 보살행을 도와주시는 분이여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돈 백원을 집어넣어주고 또한 합장을 하고 지나가는 이것이 바로 보시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동남아세우의 여러 불교국에서는 신자들이 스님네에게 고향을 보시하지만은 보시한 신자들이 스님에게 합장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가만히 그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신자들은 보시하는 것으로써 자기 자신이 공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네는 이 신자들에게 공독을 쌓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쪽의 자선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보시의 공독을 쌓음으로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거정 욕망과 집착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던 그것이 차차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제팔정도의 가르침이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우선과 같은 보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가르친 것은 계를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게 근본이 오계입니다 이번에 세계불교도 대해서 판차시라를 설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오계입니다 오계는 산 목숨을 죽이는 데서 멀어지게 하도록 노력을 하라 또 거짓말을 안 하는 습관을 몸에 지니도록 하라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허는 일을 허지를 말하라 정당하지 못한 성생활을 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도록 하라 또 술 마시는 습관을 몸에 지니지 말도록 하라 지금 이 오계를 설명하되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조로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 계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본래가 명령이 아닌 까닭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살생계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개를 생각해 봅시다 온갖 살아있는 목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파리, 모기 이런 것이라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파리, 모기 이런 것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소나 돼지나 생선 같은 것을 죽여서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죽이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한편 죽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상과 원칙과 현실이 맞지 않는, 벌어져 있는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더구나 세속성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계라고 하는 말은 범으로 시일화라고 합니다 이 시일화라고 하는 말은 본래 습관성, 버릇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늘 이를 닦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하루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잊어버려 안 했을 때는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습관을 몸에 지니자 이것이 개의 뜻입니다 개에는 나쁜 개도 있고 맞이하면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이 아닌 좋은 습관, 특히 다섯 가지 좋은 습관을 몸에 지니도록 하자 이것이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개의를 지킨다고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참회입니다 우리들은 개의를 지키지 못하고 어겼을 때에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너무너무 연약한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참회하는 것이 불교자의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한 나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구나 세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개의를 주신 것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주어서 그것을 어겼거나 지키지 못한 그 다른 사람을 규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코 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교에서의 개론이며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개의 정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일러주신 또 하나는 생천론입니다 생천론이라는 것은 잘못 모두 알기가 쉬운데 말하자면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우리들이 남에게 베푸는 보수의 공덕을 쌓았고 개를 잘 지켜나가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개를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회하고 또다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내세의 천당세계에 나을 수가 있고 그 대신 우리들이 보시를 하지 않고 공덕을 쌓았지 않고 파괴하면서도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한다면 내세는 반드시 저게 떨어진다 이런 가르침이 생천론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낮은 가르침인 줄을 이렇게 알기 쉽지만 우리들의 생활은 매일의 생활이 이와 같은 생천론 인과응보론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교단의 성립과 대중교화하는 첫걸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사는 매우 청명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베나레스의 거리 사람들은 언제나 야사가 영리한 것을 칭찬하였던 터였습니다 그러한 야사에게 부처님께서는 차례차례로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마른 모래에 물이 흡수되듯이 청명한 야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흡수하였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대는 여러 날이 걸렸을 줄 압니다 이럴 때 야사가 출가한 것을 안 부모들은 걱정을 하면서 야사를 찾다가 마침내 부처님 계시는 곳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을 찾아온 야사의 부모에게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역시 차례차례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야사의 부모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차차 그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던 야사는 차차차차 이 세상에 법을 보는 눈을 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사의 부모는 마침내 부처님에게 귀해서 제가신자가 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제가신자의 첫째 남자신도인 청신사의 제1호는 야사의 아버지이고 청신녀의 제1호는 바로 야사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려고 하는 시인자와 그리고 아주 신신 깊은 젊은 제자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교단은 그 기초가 조금씩 조금씩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야사는 참으로 베나레스에서 손꼽히는 부자의 아들이요 좋은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비길데없이 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야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들은 베나레스의 사람들은 커다란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니 그 야사가 어째서 이렇게 베나레스의 거리 사람들은 서로서로 수근수근대고 얘기를 하다가 저절로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렇게 총명한 야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으니 부처님은 틀림없이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들로 본다면 이론지는 거꾸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이 야사를 교화를 시켰는데 그러나 당시 베나레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사가 선택한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사와 각별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네 사람이 또 야사를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침내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이를 네 사람에게 또다시 촉발된 이런 모양으로 나머지 이들 친구 한 50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이 있는 데 찾아와서 야사를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전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60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레스에서 처음 법을 사라셔 교화하신 다섯 사람의 비이고 그 다음에 젊은이 야사 야사의 친구 네 사람 그리고 50명의 베나레스의 젊은이들 합해서 60명입니다 그 60명의 부처님을 넣어서 61명이라고 불교 경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침내 61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불교에 있어서 최고의 성자를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그리고 생사일대사를 해결한 이러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뒤에 후세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타라하고 아라한인 제자들과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시 불교의 부처님 당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명확한 구별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별격으로 모셔지는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이와 같이 별격으로 취급받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경제에서는 부처님을 합해서 61명의 아라한이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61명의 아라한이 생겼으니 불교 교단은 그 기초가 확실히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부터 본격적인 포교 활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사람을 속박하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탈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신과 사람을 속박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탈을 하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가거라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세간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신과 사람의 복지와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가서 가르침을 베풀어라 비구들이여 처음과 중간과 끝을 한결같이 모두 잘해야 한다 내용도 있고 말도 분명하게 교법을 설아야 하느니라 한결같이 완전하게 맑고 깨끗한 수행을 하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세간에는 더렵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느니라 그들은 교법을 듣지 못한다면 퇴보할 것이지만 만일 교법을 듣게 된다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불교를 포기하는 길을 떠나가라 이 세상에는 진리를 알므로 해서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들은 인연 따라 각지에 가서 이 진리를 말하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두 사람이 한 곳으로도 가지를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둘이서 한 길을 간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해를 잊게 된다 이런 배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보다 약 400년쯤 뒤에 서양의 예수 크라이스터가 열두 사람의 제자들을 전도의 길로 파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은 마치 이리 때 속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길을 둘이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 두 분의 메시지는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전도에는 그만큼 그 당시의 위험이 있었고 그러나 부처님의 전도에는 그러한 커다란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적으로 매우 관용스러웠던 탓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제자들을 각지에 포교하는 길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또한 혼자가 돼서 불교를 포교하는 길로 나섰습니다 베나레스는 간지서강에 흐르는 종교 도시입니다 이 베나레스를 출발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연히 이전에 고행을 하시던 우르베엘라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우르베엘라는 나이란자라강의 강변에 일찍이 5년 동안에 걸쳐서 고행을 하신 그런 땅입니다 추억어린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부처님은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 우르베엘라 땅에는 그 당시 배화외도라고 불리우는 종교자의 일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좀 일반과 다른 그러한 종교단체죠 그러나 그들은 1천명이 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일대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이 배화외도들과의 대결 맞으면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성급하게 갈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도시의 교회에서 숲속에 앉아서 부처님께서 좌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몇 사람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앉아 좌선하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들은 어른이시여 여기에 어떤 여자가 도망쳐오지를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들은 왜 그 여인을 찾고 있는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말하기는 그들의 일행 30명인데 모두가 동반 여성을 데리고 이 땅에 말하자면 놀러왔습니다 요새 말로 피크닉에 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남성이 독신으로서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반 여성으로서 말하자면 요새 말하는 캐바레 호스테스라고 할까요 그런 여성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남녀 60명이 숲속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어느새 살펴보니 그 여자가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여러 사람들이 놓고 간 가방에서 마저 핸드백에서 보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전부 꺼내가지고 달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 말씀이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은 그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청년들은 일순 그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웃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른이시여 그거야 자기 자신이지요 그럼 내가 어득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지 그대들에게 일러주리라 젊은이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순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주위에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처님의 커다란 위험에 감명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이미 도망간 그 여자의 일 같은 것은 누구 하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부처님은 그들에게 차제설법 기초적인 것부터 차례차례로 일러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베푸는 일을 설아주셨고 계열을 지키는 일을 설아주셨고 이인과 응배에 관한 것을 설아주셨고 이와 같은 준비단계가 끝난 뒤에 차례로 4제법문 마지막으로 8종도를 설에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줬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아마도 부처님의 설법은 여러 날에 거쳐서 그들에게 설법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그날 하루의 일로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교회에서 부처님을 만난 젊은이들 30명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30명의 젊은이들이 대거에서 한꺼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베나레스의 도시에서 야사를 비롯한 55명의 청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 하며 또 여기서 이 30명의 난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설법을 하여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젊은이들을 뭐인가 끌어당기는 커다란 매력이 있고 그 위험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각지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시면서 한걸음 한걸음 우르벨라의 땅으로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마침내 우르벨라 땅에 가신 부처님은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삼형제 맏형은 우르벨라 가섭이고 가운데형은 가야가섭이고 세 번째는 나제 가섭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르벨라 땅의 이 세 사람 형제는 배화외도의 일대 세력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할 때 그것을 낮추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 위에의 종교 교단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그때 불교에서 볼 때에는 사화외도 혹은 배화외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형제가 힘을 합해서 교단을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있던 이들 배화외도의 세 사람 형제를 교화에서 일거의 제자를 확보하고 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존재를 크게 드날리게 할 것을 아마 생각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